인간의 길 인간의 길 인간의 길 반갑습니다. 오늘 고전특강으로 인간의 길을 주제로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좀 한번 정리해서 공부의 요령을 좀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강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인간의 길 주제나 인간의 길 주제로 할게요. 인간도 인간의 길 인간의 길 인간의 길을 하면 결국 인간의 길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적으면 바로 생각나시죠? 참나 현전 참나 현전 참나 현전 참나 현전 진리 직관 기억나세요? 참나 현전 진리 직관 진리 분석 진리 실천 자 여기서 참나 접속 하셔야죠. 늘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면 좀 이해 되세요? 참나 접속 하라 하루에 잊지 마시라 하는 게 참나 접속 이 네 가지를요. 제가 또 세 가지로도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로도 접속 또 뭐 있죠? 세 가지로 하면 세 가지로 하면 뭐 있죠? 접속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인가 진리 인가 진리 인가 아니에요? 직관과 분석으로 진리 인가 몰라 괜찮아 나로 참나 접속 자명한 진리 인가 인가 진리 분석 직관과 분석으로 그 다음 이건요 뭐가 되죠? 접속 인가 맡김 실천을 맡김에다가 넣으면 어때요? 이해되세요? 왜 실천은 왜 실천은 인가일까요? 아니 저기 맡김일까요? 실천 후에 맡김일까요? 묘하게 잘 맞지 않으세요? 몰라 괜찮아 참나 접속 진리 인가 진리 맡김 그래서 일상에서도 삼박자로 얘기하면 쉬우니까 늘 몰라 괜찮아 참나 만나시고 참나 상태 안에서 진리를 인가하는데 뭘 인가해야 되죠? 진리는 뭐가 있죠? 다들 잘 따라오시죠? 진리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공 법공 구공 자 아공 법공 구공을 다 집약해 놓은 게 뭐죠? 14조 실천 지침 14조 자 아공 법공 구공 어떠세요? 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인간의 길이라고 했는데 매뉴얼 매뉴얼대로 우리가 게임하면 되거든요 인간의 길이란 거는요 결국 매뉴얼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 그래서 인간 게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 게임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다 인간 게임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알고 게임한 사람이 나온다 그럼 어떨까요? 인간 게임에서 정확히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아는 사람이 탄생한다 이게 보살의 탄생입니다 이게 진정한 휴먼 진정한 인간의 탄생 보살의 탄생 여러분 보살 대자 하는 게요 별게 아니라 참인간 참다운 인간 대자 이 소리잖아요 참다운 인간 되는 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인간 자 뭐예요? 진리를 알고 맡긴다는 게 여러분 맡김 하면요 아 모든 건 참나한테 맡기고 주인공한테 맡기고 난 좀 쉬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맡김이라는 건 뭐에다 맡길까요? 참나의 현존과 참나한테 맡기고요 에고가 힘을 좀 빼고 에고의 뿌리인 참나한테 맡기고요 에고가 에고 뜻대로 안 하고요 세 가지 진리 아공 복공 구공이라는 인간도의 매뉴얼 인간도의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진리 매뉴얼을 알고 진리를 따르기예요 따르기 진리를 하기 실천하기 알고 하기 알고 따르기 이게 다예요 인간의 길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면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용을 쓰던 거를 힘을 빼고 참나한테 맡기고 에고 마음대로 하던 거를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 게임을 할 때 매뉴얼대로 하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게 맡긴 거예요 매뉴얼대로 공식대로 하고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맡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운전대를 참나한테 맡겨보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긴 단계 두 가지가 있어요 참나의 현존에 맡긴다는 거랑 진리에 맡긴다는 거 두 가지 맡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틈날 때마다 참나 접속 지금 참나 접속 하셨나요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하세요 늘 참나 상태 해야 되는데 다 그 하나만 하는 소리고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맡겼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지금 참나랑 만났는가 지금 참나 접속 하셨나요 몰라 괜찮아 시간도 몰라 장소도 몰라 나와 남도 몰라 오직 존재할 뿐 접속 하셨죠 참나 접속 해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죠 참나를 만났다는 건 체험이에요 자 참나 현존은 체험입니다 체험과 뭐가 만나요 플러스 개념이 만나요 진리의 분석은 개념입니다 참나 현존은 체험입니다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뭐가 되죠 자명이요 자명한 인가가 가능해집니다 자 참나를 만났어요 과학이랑 똑같아요 영적인 과학에요 영적인 과학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서 그 개념 가설과 실험 내용이 일치하면 결론 나는 거에요 자명 체험과 개념이 자명으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접속 인가가 필요한 거에요 내 인생 인생 게임을 정확히 하려면 지금 인생 게임을 정확히 풀어가려면 그게 결국 인간의 길을 걸으려면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걸으려면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지금 게임이 진행 중인데 인생 게임이 진행 중인데 길을 알고 결을 알고 사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던대로 마구잡이 식으로 사시나요 욕망대로만 살면 될까요 그건 금수들이 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방식 여러분이 혹시 금수 짐승무의 캐릭터를 입고 왔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인간의 캐릭터를 입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고래 못돼요 고래 못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레벨업이 안 돼요 아주 막 쪼렙으로 살다 갈 거 아니면 자 연구를 하자 참나를 체험하세요 영적 체험이 없이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과학은 현실을 육군의 세계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죠 철학의 핵심은요 생각감정 오감을 초월한 참나의 영역과 접속하는 겁니다 즉 참나에 대한 체험 과학은 육군에 대한 체험 철학은 참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자명해지는 건 과학이나 철학이나 똑같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리대로 하는 거는 진리대로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기량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뿐인데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하는 게 진리대로 하는 거고 진리를 구현하는 거죠 진리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구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영적 공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공부는요 과학이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영적인 과학이다 철학은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죠 진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과학법칙을 알아내서 과학법칙을 알아내서 현실에서 과학법칙에 모든 걸 맡기죠 과학법칙대로 맡기죠 여러분 물 끓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과학법칙에 여러분 물을 끓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는 짓은 뭐를 하죠 불만 켜고 있어요 물에다가 불만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맡긴 거 아니에요 어디다 맡겼어요 진리에 맡겼잖아요 물이 100도 가까이 되면 끓는다라는 진리에 맡긴 거예요 걱정 안 하시죠 물 이제 온도만 올라가는 거 보면 걱정 안 하시죠 이 느낌 오세요 진리에 맡겼구나 이 느낌 오세요 이걸 아셔야 성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주인공한테 맡겨라 하니까요 어떻게 맡길지 몰라요 참나한테 맡겨라 하느님한테 맡겨라 하니까 맡깁니다 맡깁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지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겼나 보니깐 또 내가 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랩 못됩니다 고랩이 전하는 비결 과학자처럼 살아라 영적인 과학자다 철학자는 즉 과학이 실험할 수 없는 영역을 명상을 통해 호흡 수련을 통해 실험하면서 거기에서 과학적 보편 법칙이 아닌 과학적 보편 법칙은 인과를 다루고요 선악을 다루는 철학적 보편 법칙을 끌어내가지고 인과해가지고 그대로 막히고 사는 거에요 인생을 철학적 보편 법칙에다 맡겨버리는 거에요 영적인 보편 법칙에다 맡겨버리는 거에요 인생은 이게 맡긴 거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만 하고요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인공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차이 또 이런 양반도 있어요 대행스님한테 공부하다 보니까 주인공 너는 나랑 둘이 아니니까 내가 반말로 할게 주인공한테 다 맡겨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 한쪽에서는 하느님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느님 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존댓말을 하냐 하느님이 너 안에 있는 게 아니냐 너랑 둘인 거 아니냐 헛소리에요 존댓말 반말 아무 상관없어요 참나 안에서 말을 하느냐 참나 밖에서 말을 하느냐 차이지 애고가 떠드느냐 참나 안에서 애고가 떠드느냐 애고가 혼자 떠드느냐 차이지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는 분들 있어요 답 없는 분들 주인공도 모르고 참나도 모르는 분들 하느님도 모르는 분들은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뭔 말이든 상관없어요 참나 안에서 참나랑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과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하느냐 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해도 하나님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신비인 거 압니다 하나님의 작용인 거 압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공식 모르는 사람처럼 왜 굴어요 진리에다 맡겨야죠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현전에 참나의 현전에만 맡기고 있는 거는요 이게 초하수입니다 참나 아는 양반들 중에서는 초하수에요 어디다 맡겨요? 참나의 진리에다 맡겨야죠 진리에다 맡긴다는 게 왜 실천인 줄 아세요? 그대로 하거든요 자 아까 물은 100도 가까이 되면 끓더라는 공식을 아니까 거기다 맡겼죠 내가 실천을 했잖아요 어떻게 실천하면 돼요? 불만 켜면 돼요 그리고 온도만 올려주면 돼요 끓어요 예언합니다 끓는다 끓습니다 자 이런 이적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진리 철학적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신비한 일로 알고 이건 성인들이나 하는 일로 압니다 별거 아닌데 공식을 안 거예요 육바람일 공식 아공 복공 일체가 무상고 무아요 참나는 상나가정이다는 아공의 진리를 알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 본래 공하다 하는 복공의 진리를 알고 일체가 육바람일로 굴러간다는 구공의 진리를 아는 양반이 구공의 모든 구공의 진리 아공의 진리 복공의 진리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조가 실천지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진리대로 살아버리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대로 안 살면서 기도만 하고 있고 주인공이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으면 내가 제일 잘 맡겼다 엉터리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주인공 참나 아버지한테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참나 자리 느껴지시나요?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참나 아버지 성령 주인공짜리를 쉽게 느끼면서 느껴져야 맡기죠 느껴져야 맡기죠 존재감이잖아요 존재감 존재감을 느끼면서 맡깁니다 하는 마음을 내버리면 현전에 맡기는 거고요 이건 기본으로 맡기는 거고 그 다음 아공 복공 구공 진리대로 내가 살아버리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제대로 된 맡김입니다 그래서 맡김을 크게 말하면 현전에 맡김 진리에 맡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요 세 종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세 종류로 나눠볼까요 아라한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라한은 참나라고 안하고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의 현존을 느끼면서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고 일체가 무상고 무아요 현상계는 육군의 세계는 육군의 세계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는 고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진리에 내 삶을 통째로 맡겨버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무상고 무아인거에 집착 안하고 열반의 안주에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실천이죠 아라한의 실천 그러면 아라한이라는 도인이 나옵니다 자 복공의 진리에 맡긴 양반들 보실래요 확철대호하신 견성자들 그분들은 참나니 공성인이 합니다 공성의 현전 참나의 현전에 모든 걸 맡기고 내 육군에 육군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육군을 통으로 맡기고 복공사상을 아니까 육군이 거기서 나온지 아니까 맡기고 일체가 참나가 공성이 일체 육군을 끌고 가는 줄 아니까 내 인생 육군에 육군이 굴러가는 내 인생 모두 다 거기다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려요 대행스님의 맡김이 법공의 맡깁니다 다 맡겨버려요 확철대호자들은 이렇게 맡기고 살아요 그러게 살아요 그래서 일상사 희노애락이 일어나도 이거 희노애락도 이거 참나작용 아니야? 그러니까 참나라는 현전에도 맡기지만 동시에 이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진리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 맡긴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물이 100도 가까이 되면 끓는 줄 알고 알고 불 켜는 게 알고 진리대로 따라서 하는 게 진리대로 하는 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매뉴얼을 알고 사는 도인 아닌가요? 보살 참다운 휴먼 진짜 인간 그래서 진짜 인간 되는 법은 주구장창 명상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호흡스랩만 하면 되나요? 명상만 산에 가서 명상만 죽어라고 하면 훌륭한 인간인가요? 보실을 엄청 하면 훌륭한 인간인가요? 계율을 잘 지키면 훌륭한 인간인가요? 아니요 다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에요 육바라밀의 어느 한 동목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이라는 총체적인 매뉴얼을 알고 그 매뉴얼대로 아공 복공 구공의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뉴얼을 알고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 중력의 법칙 알아가지고 일상에서 초심에서 걸어다니듯이 인간관계 맺고 내 육군을 쓸 때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천지만물과 내 육군을 가지고 그 경계에 따라 수작할 때 육군을 굴려서 쓸 때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울고 웃을 때마다 공식대로 진리에 맞으면 하고 찜찜하면 안하고 자명하면 하고 공식이 뭔지 알고 아공 복공 구공의 공식을 잘 알고 있다가 고대로 쓰는 사람 고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인간이고 보살이다 그게 여러분 인간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경지입니다 매뉴얼은 일단 알고 공식대로 알고 게임을 풀어갈 정도가 되는 게 어디에요? 일지보살 일단 정도에요 일단은 아공 복공 구공을 다 이제 습득했어요 잘하지는 못해도 기본 공식은 다 알아요 14조 실천 지침을 이제 실천할 정도는 돼요 여유롭게 여유롭게 14조를 실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실천해서 적용해 보면 현상계는 복잡하다 내가지고 계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이 공식대로만 풀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건 알아요 그게 일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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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공까지 깨달은 견성도의는 아공 복공까지는 아는데 구공이 약하니까 구공을 꾸준히 닦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복공까지만 가도 사실은 정의 쌍수 그래서 늘 참나 참나의 현전에 늘 맡길 수 있고 아공 복공의 진리에 늘 맡길 수 있으니까 육바람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늘 만들어져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바람일까지 일단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 즉 참나의 현전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아공 복공만이 아니라 구공의 진리에 모든 걸 맡긴다는 건요 지금 어떤 일을 겪든지 참나의 현전에 일단 맡기고 주인공 하나님 성령 님 아버지 하면서 거기서 다 하는 거 압니다 하고 딱 맡기고 주인공 하고 맡기고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육바람일 대로만 하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럼 갑니다 하고 베풀 거 베풀어 버리고 보시해 버리고 참을 거 참아 버리고 인욕 그렇죠? 정진 힘낼 거 힘내버리고 지게 룰을 지켜야 할 거 지켜버리고 선정 명상에 들 때는 칼같이 들어버리고 평소에도 은근히 깨어 있어야 돼요 육바람일 할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되지만 틈날 때마다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깊은 명상에 있는 양반이 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육바람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육바람일 잘 하려고 명상을 한 건데 명상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육바람일 균형이 깨져요 육바람일 보시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명상만 하고 호흡만 하면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육바람일에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벌어야 할 때는요 아니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진리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한테 썸벌리는 게 진리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벌어서 가족 챙기는 게 진리대로 사는 건가요? 어느 게 육바람일에 맞을까요? 육바람일에 맞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게 인생 게임을 잘하고 사는 그런 인생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플레이어지 명상만 주구장창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만 택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인생 게임을 잘 풀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랩업 할 수 있을까요? 랩업 안 돼요 명상만 주구장창하면 한 일이요 자 이제 육바람일 다음 과목 보시 가자 지게 가자 인욕 가자 정진 가자 지혜 가자 이래버리면요 캄캄합니다 다시 앞이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면서 늘 몰입의 달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하면 바로 몰입 4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양반이 일주보살 그러니까 일주보살 전망도가 되면 정해쌍스 언제든지 몰입해가지고 지혜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지혜는 아공 복공의 지혜에요 구공까지도 넘바지죠 구공이 옳은 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과학자로서 어떤 그 석사의 경지 석사경지 돼요 일주보살이 박사는 일지보살 박사까지 가면 일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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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제 박사에요 이제 너 마음대로 연구해 너가 기본적으로 연구할 실력은 됐어 앞으로 더 훌륭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연구해 이제 너 기본은 잡혔어 태권도 검은띠어 이제 너 기본은 잡혔어 이제 너가 어떤 연륜을 쌓는 종류에 따라 2단도 되고 3단 되고 되고 4단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 게임에서 일지보살까지만 가면 여러분 제가 올 때는 자유다 톨게이트 통과한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접속, 인가, 맡김의 중요성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의 길이다 접속, 인가, 맡김 접속하고 인가하고 맡긴다는 게 이런 거다 맡긴다는 걸 둘로 말하면 현존의 맡김 진리의 맡김이고 세 가지로 말하면 열반의 현존과 아공의 진리의 맡김 참나의 현존, 공성의 현존과 법공의 진리의 맡김 그러면 보살들은요 참나를 열반이라고 해 봤죠 소승은 견성도인들은 선불교는 공성이라고 한번 해 봤어요 대승보살은 보리심이라고 할게요 보리심이 양심이니까 보리심의 현존과 육바라밀의 진리, 구공의 진리의 맡김 어때요? 맡기는 거예요 진리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맡긴다는 게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가 맡김이 아니에요 하느님 하느님 믿습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느님도 아니에요 이게 맡김이 아니에요 나 하느님 해주시려고 믿고 전혀 의심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맡김이 아니에요 참나 자리를 또렷이 잡고 육군이 생각감정 오감이 다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굴리는 거 압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실어주면서 51% 이상 힘을 실어주면서 거기다 현전에 맡길 수도 있고 나아가 꼭 참나 51%만 유지할 게 아니라 나아가 그렇게 하느님한테 맡겨봤더니 진리가 또렷해져요 하느님한테 맡긴 게 접속이에요 결국 접속은요 하느님한테 참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접속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맡김을 따로 뒀겠죠 방금 말한 참나의 현전에 맡김은 그냥 접속이라고요 사실은 그 내면에 맡김이란 의미가 있는 거죠 진정한 맡김은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진리를 참나한테 맡긴 다음에 빨리 진리 참나의 뜻을 읽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읽어내서 그대로 해버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맡깁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맡깁니다 참나한테 맡깁니다 맡긴다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볼 때 진짜 맡기는 삶을 산다는 건요 과학자를 보고 배우세요 과학자들은 어디다 맡기든가요 과학 법칙에 맡겨요 보편 법칙에 맡겨요 의심을 안 해요 법칙대로 하면 그 인과 결과가 나온다는 선악을 읽어내기 위해서 참나부터 들어가 가지고 영적인 진리에서 선악을 끌어냈어요 끌어낸 다음에는요 그 진리를 과학자들이 그 보편 법칙 따르듯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 맡김 인과 법칙이 아닌 건 아니죠 선악도 인과 법칙인데 선인 선과 악인 악가의 결을 알아내는 게 철학적 보편 법칙이에요 이 인과대로 가면 선이 되고 이 인과대로 가면 악이 되는데 이거 알아내는 게 보편 법칙 재밌죠? 이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보살이라는 거는 일지보살의 탄생은 우주에서 엄청나게 귀합니다 이 우주가 신이 참나가 이 인생 게임의 장을 펼쳐놓은 게 이 우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철학과 과학을 하나로 굴려 쓰면서 인생 게임의 룰을 알고 살아가는 진정한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이게 보살의 등장이에요 우주에서는 개벽입니다 개벽 대박이죠 이런 존재가 등장했다는 게 인생 게임 매뉴얼 알고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막 명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상은 왜 해요 정의 쌍수 명상에 들면 아공복공구공의 진리가 더 잘 알아지니까 명상한 거예요 명상을 해가지고 아공복공구공의 진리를 더 인과했어요 진리를 왜 인과했어요 실천하려고요 그대로 살려고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물로 쌓여가요 자 명상을 왜 했어요 명상에 들면 아공복공구공의 진리가 알아지니까 정의의 쌍운 자 지혜를 왜 얻었어요 진리를 알고 실천하려고 안다는 건 지혜 실천한다는 건 덕 덕해 쌍운이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육바람일이 오른 줄 아는 만큼 육바람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갖춰지면 덕해 쌍운에 일지보살이 들어갑니다 덕과 실천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가니까 아직 덕까지는 말 못하고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는 보통 법공 정도 얻었을 때는요 육바람일은 잘못해도 명상에 들어가지고 일체 육군이 참나작용인 줄 알면 정의 쌍운까지는 얻어요 정의 쌍운 정의 쌍운은 얻어요 덕해 쌍수 덕해 쌍운을 얻으려면 덕 대신에 덕은 복덕이니까 복해 쌍운이라고도 합니다 복해 쌍운 복해 쌍운 복해 쌍수를 얻으려면 일지보사를 가야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지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인간의 길은 열려 있는데 일주휴게소까지 일지휴게소까지 오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유혹해 보는 겁니다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질 더러워도 뭐 별의별 기질을 갖고 있어도 다 가능한데요 뭐만 하면 참나 접속해서 아공 복공 구공 진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고 인가하고 인가한 다음에 그 공식에 여러분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서 고민해요 도를 닦읍시다 제가 무력이 많아서요 무력 많아도 되는데요 참나 접속해서 공식을 안 다음에 공식들로 살면 되는데요 과학자가 인간성 안 좋아도 과학자 되죠 무력 많아도 과학자 되죠 왜 과학적 보편 법칙을 알고 그걸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철학자는 다르잖아요 철학적 보편 법칙은 선학의 문제니까 선학을 정확히 판단하고 선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과학자랑 다릅니다 당신 말은 맞는데 거기에 무력이 무조건 틀렸다는 근거가 있나요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 안에 무력은 잘못됐다고 하던가요 식욕은 잘못됐다고 하던가요 성욕은 잘못됐다고 하던가요 아공복공의 구공의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어떤 인과로요 없어요 근거가 왜 근거 없는데 여러분 삶을 맡기고 있죠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도를 닦는다면서 기존에 내려오는 도에 대한 구습에 젖어 계신 분 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젖어 계신 분들은 인생을 허송하고 계신 겁니다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한 공식의 의거에서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유사 과학에 빠져가지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과학적 보편 법칙을 거부하듯이 미신 유사 종교 유사 철학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명하던가요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공식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그 공식이 진리 맞나요 아공복공 구공에 근거해 볼 때 14조에 근거해 볼 때 자명하던가요 명상만 명상만 하면 되나요 그게 14조에 근거해 볼 때 자명한 소리인가요 보시만 많이 하면 되나요 자명한 소리인가요 금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명하는 소리인가요 금욕을 열심히 하면 금욕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보살은 못 돼요 보시를 많이 하면 보시하는 사람이 돼요 보살은 못 돼요 보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인간이 우주가 인간 낳은 그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이 두 가지 기본값이 있다고 그랬죠 중생으로서의 희노열악의 기본값 탐진치의 기본값과 육바라밀의 기본값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뤄서 양심으로 욕심을 잘 경영해가는 사람 매뉴얼대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주에서 원하는 우주농사 우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수확하고 싶은 최고의 알곡은 그런 존재지 명상 겁나 잘한 양반 귀신 보는 양반 이런 걸 원할까요? 혹 겁나 긴 양반 호흡이 길면 호흡이 긴 사람이죠 잠을 안 자고 누워서 자지 않는 양반 누워서 안 자는 양반 하늘이 누워서 자게 해놓으니까 누워서 자는 거지 다 누워서 자니까 하나가 누워서 안 자면 이채롭죠 보살인가요? 그 양반이 우주가 그렇게 원했던 보살일까요? 우주가 그토록 갈구했던 이걸 낳기 위해 우주가 존재했지 할 정도의 어쩜 우주는 이 존재를 낳기 위해 전제 탄생했을 거야 전제할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존재인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호흡을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인간이고 보살이고 사도요 하나님의 사도요 군자로다 명상은 육바람이를 자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랩의 삶은요 고랩의 삶은 과학자의 삶에 비견됩니다 고랩의 삶은 가끔 명상에 들어요 참날을 더 진하게 만나려고 평소에는요 바로 명상에 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늘 깊은 명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명상입니다만 구분하자면 깊은 명상은 아니에요 얕은 명상 상태로 살아가요 원하면 금방 몰입 4단계 들 수는 있습니다만 늘 몰입 4단계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고 살아가요 육바람이를 잘못하지 않을 정도의 정신차림만 있으면 돼요 은은하게 육바람이를 어기지 않을 정도 바로 건들면 건들면 바로 자 보세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일지보살 가지고 하죠 일지보살 이상이 되면 건들면 바로 아공복공구공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들면 바로 필요하면 선정 필요하면 보시 필요하면 지게 필요하면 베풀기도 하고 필요하면 절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인욕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정진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명상에도 들지만 늘 명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바로 진리대로 공식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일지보살 이상의 도인들이다 보살들이다 군자들이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재미있는 게 일지보살 화엄경에서 일지보살까지 가면 이제 건들면 육바람이 터져요 이런 양반들은 초발심보살이라고 이제 좀 발심했네 이래요 이제 좀 발심했네 유교에서는요 군자라 그래 이제 입지 뜻을 세웠네 공부해 이제 공부해 뜻을 세웠네 입지가 15세죠 논호에서 그럼 70세까지 가면 칠지보살 이상이 큰 보살 성인이 되겠죠 성인은요 중형에 나옵니다 성인의 경지 중형에 나와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선악이 판단되고 예를 쓰지 않아도 이니예지가 구현되는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즉 진리를 알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아주 익어버린 사람이 성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일지보살만 되면 성인의 맛이 납니다 왜? 성인만큼 나도 진리 알고 할 수 있어요 노련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지 이상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까지만 가시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보살 연합에 가입이 됩니다 우주보살 연합에 여러분 입성하시는 거예요 쇼미더 양심 막 제대로 받고 보살 보살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뛰지 않으세요? 검은띠들 모임 온 우주 검은띠 모임 영성 검은띠 모임에 이제 여러분 초대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초대장으로 초대장 와서 받고 가면 진짜 보살 그룹이 오징어 게임처럼 원방각에서 이건 이제 다른 홍익 원방각이겠죠 그럼 그 뒤로는 뭐 하겠어요 고랩들이랑 놀면서 더 더 실력을 연마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공 복공 구공이 다예요 단 레벨업이 될 때마다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한 이해가 엄청 엄청 깊어집니다 육바람일에 대한 이해도 엄청 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아 내가 바라는 거 남한테 바라는 거 먼저 해주고 내가 남한테 원치 않는 거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아는 경지는 다를 것 같죠 뭔가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그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지보살이 중요하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화의 기본이 갖춰진 경제예요 예수님 같은 완덕의 경제는 멀지만 성화의 성화의 기본골은 나왔어요 왜 기본골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나름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는 법을 알았어요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게임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늘 이긴 자인 예수님처럼 되기에는 늘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기는 법을 알았다는 전 지구 인류가 워낙은 원치 않건 인생 게임에 초대됐어요 오징어 게임에 눈떠보니 초대된 것처럼 여러분은 이 인생 게임에 초대됐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공식을 알고 레벨업 하실래요 456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식을 알고 레벨업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레벨업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떠세요 땡기세요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땡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산다는 게 맡기고 산다는 게 명상 수시로 참나 접속에서 14조 진리를요 날마다 인가해보세요 어제랑 맛이 또 다를 거예요 또 인가해보시고 또 인가해보시고 인가의 깊이만큼 오늘 내 실천이 달라집니다 내 맡김이 달라집니다 맡김이 달라져요 참나한테 맡기는 수준이 달라져요 맡기는 힘이 달라져요 그럼 인생이 그만큼 편해져요 인생이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이 가득해지게 돼요 하나님과 참나와 수작을 잘하면요 뜻밖의 선물이 계속 오고요 수작을 잘못하면 뜻밖의 재앙이 계속 옵니다 수작을 잘하면 재앙도 축복으로 돌리고요 수작을 못하면 축복도 재앙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혹시 난처한 일 험한 일 겪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유단자라면 유단장가 당황하지 않고 몰라 괜찮아로 참나 접속한 다음에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가 담긴 14조로 인가한 다음 과거는 집착하지 않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에고를 좀 내세우지 말고 나라는 걸 좀 놓고 내 이름도 좀 놓고 참나 현존 안에서 쉬면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신비임을 인가하면서 인정하면서 참나 자리에게 모든 것을 일체는 참나가 불리는 거니까 참나의 현존 자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참나의 뜻에 따라 육바람이를 실천해 버리면 지금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랑하고 절제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노력할 거 노력하고 깨어 있으면서 자명하게 진리를 더 따르기만 한다면 이런 뜻밖의 재앙도 뜻밖의 축복으로 바로 변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게 인간이 참나 하나님과 수작하는 법이면서 인간이 인생 게임을 제대로 살려서 쓰면서 레벨업하는 방법이고 이 사바세계를 정토화하는 방법입니다 끝 여기까지 마칠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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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